대략 3톤짜리 차량이 시민체를 박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준비하시고 하이여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보시면은 충격 데미지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벽이 있죠?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완벽해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뭔가 선의 반격이 살짝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네의 승인의 유유령 고양이요 안 주셔도 된다구요? 할독스님 7만원 진짜 너무나 감소립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이런 젠장 이번에는 하수구에서 원놀이 출발 쌩쌩쌩쌩 여기서 위쪽으로 출발 하트 그렇지 이렇게 그냥 둥 뜰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싹지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프랭크린 여기 왜 들어왔어 얘는 내그도 풀업 그 다음에 차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자동차를 몇 초 안에 터뜨릴 수 있는 테크니컬의 7.62mm 걷 거기다가 어벤저도 격추우시키는 대공트레일러까지 이들이 합치면은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오프레스 MK2를 잡아볼게요 안돼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진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자동차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브레이크 풀업 아니 브레이크 풀업이 아니라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서 왼쪽으로 안돼 어? 어? 목쿠님 화이팅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20마일 돌파 30마일 돌파 40마일 50마일 돌파 제가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30마일 돌파 확실히 느리긴 느려요 이 상태에서 화염병 머리 위로 던지시면은 아 뜨거워 여러분들 차가 전복됐을 때는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제 머리가 바닥에 닿진 않아요 확실히 보통이 아니죠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긴건가? 패자 아이셋 아이씨 어 아이씨 아이씨 정말 아 시민이 이쪽으로 왔다가 넘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나 예? 일어나 인마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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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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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